그러면 건축비는 이렇게 해결을 다 하시면 되는데 이게 끝일까요? 이 건축비 외에 건축주께서 따로 부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비 건축주분들이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건축비에 가용 예산을 얼마 정도로 내가 예산을 잡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들 되게 궁금해하시잖아요. 단순하게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시거나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조주택시장이 일반적인 콘크리트 주택시장하고의 견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목조주택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업체들마다 평당가가 상의할 따름이지 대부분 다 평당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30편을 지으면 500만 원이니까 1억 5천이네 부가세 포함하면 1억 6천 5백이네 그렇게 계산을 하시고 건축계획을 하셨다라고 하고 스타트 그럼 되게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6천 5백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더 업을 시키면 총공사비 아주 근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1억 5천만 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외부의 데크 공간이 빠져 있죠. 그다음에 포치라고 해서 건물에 주로 거실 앞쪽에서 많이 발생되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공간. 시공사 입장에서는 평당가를 500만 원으로 다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포치비용만의 평수로 곱하는 단가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둥에다가 싱글 지붕이다라고 하면 150만 원. 스타코 기둥에다가 변색기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포치가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포치를 한 두세 평 잡고 150만 원만 잡으면 450만 원이죠. 부가세 합치면 500만 원이죠. 그러면 1억 5천에서 1억 5천 5백이 됐죠.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설계비 구조계산비를 다 통틀어 하면 그게 500만 원 잡힙니다. 그러면 1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외부 데크 보통 석재데크는 회사마다 조금 틀리긴 하지만 9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천만 원으로 잡죠. 데크까지 포함해서 1억 7천만 원이 되죠. 거기에서 오픈천장이라고 해서 30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단층 모델로 많이 구성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오픈천장을 거실에서는 1.5천 규모로 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700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벌써 1억 8천만 원이죠. 거기에서 부가세를 합치면 1억 9천 8백만 원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 건축비에서 3천만 원만 더 플러스시키면 최종적으로 순수 건축비 외에 건축에 해당되는 비용들의 계산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건축비는 이렇게 해결을 다 하시면 되는데 이게 끝일까요? 이 건축비 외에 건축주께서 따로 부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건 싱크대 붙박이장 같은 가구류, 정화조 공사, 지하수나 수도, 전기, 가스 이런 형태는 이 순수 건축비 1억 9천 5백에서 1억 9천 8백에 해당되는 비용의 별개의 예산으로 잡으셔야지만 최종까지 가용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수공사나 부대 토목공사라고 해서 담장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대문을 해서 하신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또 별도로 견적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건축회사에서 알려주는 평당 얼마입니다 하는 거로 내가 지으려고 하는 평수를 곱해서 예산을 잡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해서 건축 예산에 잡으신다라고 하면 건축을 하면서 내가 자금이 부족하네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목주주택 시장 내에서 건축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예산 수립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